효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효녀 여러분들도 어서오시고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4월입니다. 이제 4월에 무엇을 해야 하는가. 자 그게 이제 주제인데 오늘 좀 차분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차분하게. 자 일단 자리에 좀 앉아봐. 서 있었던 사람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앉아봐. 앉아봐 차분하게 숨을 쉬세요. 여러분들. 자 이 가끔가다가 이렇게 명상을 하면서 생각을 하는 게 이제 되게 중요합니다. 선생님도 옛날에 말이지. 한 5년 전에 이제 갑자기 누가 이제 명상에 대한 얘기를 해줘가지고 명상이 뭐지? 아주 검색해본 적 있어요. 명상하는 법 이렇게 유튜브에 검색을 해봤더니 어떤 외국인이 나와가지고 알렉스라는 분이 한국말로 명상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러면서 알려주시더라고. 자 그런데 그때 이제 선생님이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해본 거지. 그전까지는 나도 맨날 급하게 막 달려가는 거에 익숙하다가 명상이라는 게 그냥 차분하게 숨 쉬면서 자기 흘러가는 그 생각들을 지켜보고 지금 이 순간 자기 자신에 집중하는 거. 자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좀 약간 그런 타이밍인 것 같아. 그래서 그동안 선생님이 뭐 캐스트도 그렇고 수업도 그렇고 굉장히 좀 템포를 빠르게 빠르게 해왔었어요. 질문 들어오고 이러면 선생님 뭐 고민이 있어요? 어쩌고 저쩌고 하면 고민 그만해. 고민 좀 그만하고 그냥 진도부터 빨리 나가.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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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막 이랬었거든요. 자 그렇게 이제 달리다 보니까 벌써 1워부터 3월까지 3개월이 지나갔습니다. 3개월. 와 진짜 빨리 지나갔다. 그쵸? 선생님도 12월 23일에 여기 시작을 했어요. 12월 22일, 23일에 이제 메가서디 인강이 시작이 돼서 이제 딱 3개월이 지났습니다. 3개월 동안 나도 뭐 많은 일이 있었죠. 벌써 강좌가 10개가 오픈이 됐고 또 이번 달에 이륙해서 또 3개가 또 새로 오픈이 되고 어마어마한 양의 컨텐츠들을 선생님이 또 준비를 하고 촬영을 하고 이러고 있는데 일단 3개월 돌이켜보면 여러분들한테 너무 고맙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니 제가 누구라고. 저 이승효라는 이름 들어본 적도 없을 텐데 정말 이제 처음 들어왔을 때보다 뭐 지난달만 하더라도 뭐 한 5배? 이 정도 생각했는데 지금 계속 올라가서 한 7배, 8배까지 처음에 이제 저를 선택해줬던 학생들에 비해서 7, 8배까지 학생들이 들어왔다는 거지. 깜짝 놀랐어요. 선생님은. 뭐 올해에는 그냥 선생님 이름 알리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너무 믿고 따라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요즘 수강평 보면은 정말 뿌듯하죠. 아 여러분들이 선생님 수업에 도움을 받는구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일단 감사합니다. 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선생님이 이제 수업 촬영하다가 DB3.5 촬영하다가 중간에 이제 캐스트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일부러 칠판을 안 지웠어요. 자 보면 여기 지금 3차 함수에 틀 있고 극값 차공식 있고 이게 이제 DB3.5에서 3차 함수와 관련된 거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 막 쫙 다 정리가 돼 있습니다. 연습 수업을 한 번이라도 들어본 사람들은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죠. 1, 2, 3 함수, 2, 4, 6 함수, 3, 6, 9 함수라던가 뭐 이렇게 차이를 이용해가지고 막 식을 세우고 기출에 나왔던 함수들도 다 특수한 함수들이고 그러면 문제를 엄청 빠르게 풀 수 있고 쉽게 풀 수 있고 그런데 말이지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이런 거에 너무 매몰돼가지고 이런 거 공부하느라 약간 좀 그 기본적인 거 본질적인 거 진짜 중요한 거를 놓치면서 달려갈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좀 이제 차분해보자 라는 거죠. 차분하게 좀 생각을 해봐야 돼. 자 지금 이제 4월이에요. 4월에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뭘 해야 될 것인가 일단 선생님이 해주고 싶은 얘기가 첫 번째가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이제 두 번의 기회가 남아있습니다. 딱 두 번의 기회가 남아있어요. 이 두 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수학을 기준으로 봤을 때 리셋할 수 있는 두 번의 기회예요. 리셋 여러분들은 항상 리셋을 꿈꾸죠. 뭐 인생도 아 내가 지금 이번 생은 망했어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리셋해서 좀 잘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있을 것이고 뭐 고3들 같은 경우에는 고1,2 때 내신 성적도 너무 안 좋고 이러니까 아 내가 좀 리셋해서 인생 역전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현실은 꼭 그렇지가 않잖아. 리셋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벌써 3개월이 지났는데 리셋이 전혀 되지 않았고 라는 다시 또 원래 그 원래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온 것 같은 그런 느낌 내가 도대체 여길 뭐하고 있지? 이런 순간이 있죠. 그죠? 자 그렇지만 그럴 때 여러분들이 리셋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딱 두 번의 기회가 이제 남은 거야. 자 이제 첫 번째 기회가 뭐냐 바로 지금이죠. 라인 나우 지금 라인 나우가 바로 첫 번째 기회입니다. 리셋을 한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제 달려왔잖아. 막 달려왔는데 잠깐 멈추고 잠깐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맞아? 이게 맞아? 지금까지 3개월을 내가 했는데 제대로 되고 있는 거 맞아? 아니다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다시 돌아가야 돼요. 시작점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야. 개념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걸 선생님이 리셋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자 이거는 굉장히 쉽지 않은 결정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그거는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공부해 왔던 뭐 책 선생님 내 나름대로 방식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를 다시 처음부터 한다고? 그래야 될까? 라는 생각이 들 것이고 또 하나는 그렇게 할 시간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 있겠죠. 근데 첫 번째 기회가 지금이라 그러면 두 번째 기회가 언제냐면 6평 이후예요. 그럼 이제 얘랑 얘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 이 친구하고 이 친구 사이에 무슨 일이 있겠니? 6월 모평이 있습니다. 6월 모평이 있어요. 선생님은 지금 여러분들이 겪는 이 일련의 그 사이클을 지금 매년 겪고 있잖아. 거의 뭐 이게 눈 감았다 또는 수능이고 또 수능 끝났다 했는데 또 또 수능이다 또 수능이다 이렇게 수능이 계속 돌아오고 있단 말이에요. 선생님은 자 그래서 매년 이런 학생들을 보게 된단 말이지 자 요 사이에 뭐가 있다? 6평이 있다고 그럼 이 첫 번째 기회를 잡은 학생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 기회를 잡는 학생이 있잖아 아 아직 안 잡아도 되는구나 두 번째 잡으면 되는구나 아직 기회가 남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니? 6평을 중간에 어떻게 된다? 조진다는 거죠. 6평을 망하니까 6평 이후에 리셋을 하게 되는 거예요. 6평 이후에 리셋을 하는 학생들이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근데 그 다음에 기회는 없습니다. 리셋을 할 기회는 없어요. 근데 그때도 리셋을 하려고 한 학생들이 진짜 많아. 8월 9월 그러니까 9평 망하고 나서 9평 망하고 나서 선생님 저 진짜 3점짜리도 문제도 안 풀리고 개념 완전히 지금 막 다 꼬였어요. 지금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솔직히 9월 달에 와가지고 선생님 개념부터 다시 잡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나도 답이 안 나오고 니네도 답이 안 나오고 내가 여러분들을 살려주는 슈퍼 히어로가 되기 위해서 여기 왔는데 히어로가 될 수가 없는 타이밍인 거지. 9월은. 7월, 8월도 사실 정말 빡센 타이밍이야. 왜냐하면 7월, 8월 그러니까 6평 이후라고 했을 때 6평 끝나자마자 바로 리셋해서 처음부터 시작하면은 그래도 괜찮은데 7월 중순 이때만 되더라도 시간이 모자라고 마음이 쫄리기 때문에 리셋해서 처음부터 시작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두 번의 기회라고 하는 거야. 지금이냐, 이때냐. 근데 이 4월이라는 시기가 이제 어떤 시기냐면은 3월 학평이 이제 끝났죠. 3월 학평이 끝났고 또 재수생들 같은 경우에는 3월에 보는 이제 첫 번째 모의고사를 딱 보고 나서 이제 재수를 시작한 지 한 달 정도가 된 시점이야. 그럼 뭐 이제 현역 입장에서는 와, 재수생들은 겁나 잘하지 않을까? 재수생들은 얼마나 완벽하게 준비가 돼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도 재수생들은 또 알잖아요. 근데 재수생들 입장에서는 와, 내가 3수하면은 진짜 서울대 정문 발로 차고 올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지만 또 3수하는 학생들도 알잖아요. 또 이 시점이 됐을 때 다 부족한 게 있는 거지. 재수든 3수든 N수든 현역이든 다 똑같습니다. 다 비슷해요. 정말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은 거의 없지. 그치?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지금 이 캐스트를 듣고 있을 이유도 없고 아마 안 들을 거야.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듣고 있다는 거는 지금 뭔가가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건데 그걸 이제 3월에 느껴서 이제 4월에 됐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나옵니다. 자, 어떤 케이스들이 생기냐면은 1번 이제 중간고사 대비 고3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수시에 올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중간고사 내신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거 챙기셔야 되는 게 맞는데 그게 아니야. 나는 정시야. 수능을 잘 봐야 돼. 숱을 쓰긴 하지만 수능을 무조건 잘 봐야 돼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친구들 중간고사 대비할 때 그냥 앉아서 앉아서 선생님 수업을 듣고 수능 공부를 한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일단 첫 번째 기회를 잡는 겁니다. 그럼 다른 친구들 내신 벼락치기 할 때 여러분들은 뭐 하시면 돼? 개념으로 돌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개념으로 돌아가라. 자, 그 다음에 이제 3월 이후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 뭐 재수생들한테는 3월 모의고사가 이제 쉬웠다. 뭐 그런 의견들이 많잖아. 근데 내가 이전 캐스트에서 찍었지만은 3월 모의고사가 이제 쉽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예전에 풀어봤던 문제랑 비슷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쉬운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뭐 잘 봤어. 작수 5등급이었는데 이번에 3월 모의고사를 봤더니 갑자기 2등급 점수가 나온 거야. 실제로 시험장에서 본 것도 아니지 사실은. N수생이면은. 근데 그냥 내가 2등급 점수가 나오고 1등급 점수가 나온 거야. 이러면은 이 3개월 사이에 내 실력이 엄청나게 늘어난 것 같은 착시 현상이 생겨가지고 이제 뭐에 집중하게 되냐면은 문제풀이 엄청 집중하게 되고 근데 만약에 진짜 3개월 동안의 실력이 확 늘었다 그러면은 그럼 진짜 쉬운 시험이야? 그럼 90점대 100점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것도 아니고 무슨 뭐 70점대 받아가지고 1컷 걸린 걸 가지고 원존스 70점인데 내가 우와 진짜 잘하나보다 실력이 늘었나 보다 이런 생각해가지고 뭐 문제집 풀어야지. 문제집 막 이제 수집 시작하고 모의고사 풀기 시작하고 그러면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본인이 생각하기에 지금 내가 뭐라도 부족한 게 있다고 느낀다면 개념을 확실하게 잡으셔야 돼. 선생님은 계속 개념 강조를 하고 있죠. 근데 왜 이게 지금 가능하냐면은 만약에 선생님 수업 중에서 개념 수업이 끝내는데 3개월이 걸린다고 쳐보자고 3개월 걸리는데 지금 리셋해가지고 3개월 동안 개념 공부해라. 그러면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선생님 나쁜 사람이지. 근데 선생님 개념 강좌 끝내는데 며칠 걸리는 줄 알아요? 빠르면 일주일이면 되죠. 수원, 수투 선택까지 해서 빠르면 일주일. 진짜 빨리 보면 N수행처럼 하루 종일 집중해서 할 수 있다. 그럼 빠르면 일주일. 평균 2주에서 3주 정도면은 개념을 다 끝낼 수 있어요. 4월 한 달 안에 상승효과 수학 1, 상승효과 수학 2, 상승효과 선택 3.5 수학 1, 3.5 수학 2까지 개념을 한 달 동안에 두 번을 그것도 아주 어려운 개념들이 들어있는 3.5까지 3.5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3.5까지 5권의 책을 끝내는데 한 달이면 충분해. 그 한 달을 나는 투자를 하라는 거지. 그거를 리셋하는 건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기회를 놓치지 않을까. 네, 어떤 기회? 뭐 문제풀이할 기회라던가 뭐 실무와 풀 기회라던가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다. 자, 딱 어떻게 하면 된다? 요 4월 4월 한 달입니다. 한 달 한 달 한 달 동안 개념을 잡으시고 5월에는 이제 뭐 하시면 돼요? 5월에는 6평 대비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어떤 학생들을 지금 대상으로 얘기하는지 알겠죠? 다시 돌아가야 되는 학생들이 있고요. 전국에 90%가 있어요. 90%가 있어. 내가 이전 캐스 나만 쓰레기야 그 영상에서도 선생님이 얘기를 해줬잖아. 69점 이하가 3월 모의고사 기준으로 고3 학생 같은 경우에 90% 이상이라고 대부분은 지금 뭐야? 문제가 있다고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요. 개념에 그리고 그 개념을 공부를 하고 나서 이제 5월에 6평 대비 한 달 동안 하더라도 충분하다 이거야. 그렇게 선생님이 준비를 했다 이거지. 개념 한 번 끝났는데 3개월? 자, 이런 거 아니에요. 자, 빠르면은 일주일에서 이제 2주, 3주 정도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서 확실하게 개념을 잡고 갈 수가 있다. 선생님 이제 수강평들 같은 거 보면은 와, 며칠 만에 완강했어요. 며칠 만에 완강했어요. 이런 건데 내가 교과서 읽어준 사람이 아니거든. 그냥 교과서만 슥슥슥 대충 읽으니까 끝났다. 이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진짜 안 풀리는 문제를 풀 수 있게 만들어 드릴 겁니다. 문제가 풀리는 걸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면은 그 다음 이제 뭐 DB 3.5 들어오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정리가 다 돼 있는 상태야.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개념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교과서에 나오는 그런 고루한 개념들이 아니에요. 뻔한 개념들이 아니고 문제를 푸는 데 필요한 그런 개념들 모든 개념들이 이제 다 포함이 된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선생님이 이제 질문을 종종 받으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오해, 오해를 좀 풀어드리기 위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 그러면은 선생님, 이 수업은 3.5는 실전 개념을 가르쳐주는 수업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자, 내가 이제 거꾸로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기본 개념과 실전 개념의 차이는 무엇인가? 선생님은 실전 개념이라는 말을 쓰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선생님의 그 개념 강좌가 이제 3단계로 되어 있단 말이지 상승효과가 있고 상승효과 3.5가 있고 이제 딥 있고 자, 이렇게 이제 되는데 이제 딥은 선생님이 이제 공지를 다시 하겠지만은 일단 6평 이후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3.5까지를 6평 전에 선생님이 제대로 준비를 시켜줄 거예요. 그래서 상승효과 3.5, 딥이 3.5, 그 다음에 3.5를 위한 추가적인 컨텐츠들을 내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딥은 이제 나중 얘기고 이제 상승효과랑 3.5까지가 이제 개념인데 내가 실전 개념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선생님 상승효과 수업 들어본 사람들은 알 거야. 기초 개념 강좌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내 수업이 이름이 이제 기초 개념 공사 3.5 상승효과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 개초 개념 공사도 어때? 얘도 실전적이야. 들어본 사람들은 알아요. 실전적인 개초 개념 공사야. 왜? 나는 수능을 대비하는 강사니까 선생님은 수학을 잘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수능 시험을 잘 보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거에 포커스를 모든 걸 맞추고 있단 말이지. 그래서 모든 개념 수업은 다 실전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누는 게 나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실전적인 거를 알아듣기 쉽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느냐 조금 더 더 문제를 가지고 적용해가면서 설명을 하느냐 그 차이로 계속 이제 반복하면서 이제 올라가게 선생님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4월에 또 해야 될 거 두 번째 이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일단 개념으로 돌아가자. 리셋할 수 있는 이제 마지막 남은 두 번의 기회 중에 이제 첫 번째다. 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선택 과목 이륙하자. 선택 과목 이륙하자. 이륙이라는 것은 이제 26점입니다. 26번 선택 과목이 26점인 거 여러분들 알고 있습니까? 공통이 말이죠. 74점이에요. 74점이고 선택이 26점이에요. 자 너무 서두르지 말고 차분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얘네들을 합쳐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은 100점을 완성을 시키고 싶은 건데 뭐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아 저는 무조건 100점이어야 됩니다. 라는 사람이라 그러면은 일단 선생님 수업을 듣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점수가 좀 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야. 그렇죠? 자 근데 이 중에서 이제 어떤 거를 우선으로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건데 일단은 말이죠. 우선을 생각을 하면은 얘가 먼저 우선이 맞아요. 얘가 우선이 맞습니다. 얘부터 시작을 해야 돼. 여기서 A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B 그 다음에 C D 이런 식으로 이제 선생님이 수업을 듣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렇게 이제 오는 이런 느낌인 거지. 그러니까 상승효과를 듣고 상승효과 수학 1, 2 들은 다음에 일단 선택 과목을 하라고 얘기를 해. 근데 뭐 끝나는데 한 일주일 정도면 되니까 빠르게 최대한 좀 끝내는 거죠. 빠르게 끝내고 뭐 1, 2주 정도 안에 이제 끝내가지고 이쪽으로 이렇게 왔다가 다시 이제 내려오는 타이밍이 지금 이제 이 이륙할 타이밍인 거지. 근데 이제 이게 들어가는 시간이 훨씬 더 길기는 길어요. 예를 들면 얘가 지금 이제 한두 달 뭐 길면 두세 달 정도가 되는 거고 여기 중간에 껴있는 게 얘가 뭐 한 1, 2주에서 3주 2주 정도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뭔 소리냐면은 처음에 공부를 할 때에는 맨 처음에 개념 공부를 할 때에는 얘를 좀 짧게 끊어주고 공통으로 빨리 돌아가셔가지고 공통을 일단 공부를 해야 돼. 여기에 시간을 너무 많이 붙잡고 있으면 안 돼. 선택 과목은. 근데 지금이 언제야? 지금 이제 4월이지. 4월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통 공부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선택 과목 공부를 좀 제대로 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이 타이밍에 이제 이륙이라는 강좌와 교재를 출시를 하는 건데 이때가 이제 어떤 시점이야? 우리가? 뭐 6평을 대비하고 있는 그 앞두고 있는 그 시점이잖아. 자, 그러면 이제 완전히 기초로 다시 리셋해야 되는 사람들은 상식 효과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게 맞고 어느 정도 이제 공부를 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자면 그게 이제 두 번째인 거야. 선택 과목을 26점을 목표로 공부를 해라. 26점을 목표로 하세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뭐 84점 같은 걸 한번 생각해보자. 84점을 맞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몇 개씩 틀려가지고 84점이 나와야 되는 거야? 자, 나올 수 있는 점수들이 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84점일 때 66 더하기 18일 수도 있고 62 더하기 22 혹은 58 더하기 26일 수도 있는데 자, 생각을 해봐. 이게 공통에서 66점 받는 게 이게 쉬운 일인가요? 74점인 거 두 문제 틀려야 되거든? 두 문제? 두 문제 틀리려고 하면 22번 틀리고 한 문제밖에 이제는 틀릴 여지가 없는 거죠? 이 정도 되려고 그러면 뭐 찍어서 맞추기도 힘들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똑같은 84점이라고 하더라도 선택에서 26점 이렇게 탄탄하게 딱 받쳐주면은 58점이니까 지금 16점 4개를 틀려도 된다는 거야. 4개. 그러면은 뭐 14번, 15번, 21번, 22번을 아예 안 읽어도 안 읽어도 84점이 가능하다는 거죠. 76점 정도면 어때요, 여러분들? 76점. 아, 이번에 6평에서 76점을 내가 목표로 한다. 그럼 한 2등급 컷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 상당히 이거 만족스러운 점수인 사람들 많잖아, 지금. 근데 50플러스 26이라고 한번 해보자. 26이 딱 갖춰져. 그럼 이거 50점, 몇 점이야? 마이너스 24점이지. 마이너스 24점. 마이너스 24점. 그럼 얘는 마이너스 4 곱하기 6개. 6문제를 공통해서 틀릴 수 있다는 거. 틀려도 된다는 거지. 이 틀려도 되는 개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우리가 시험장에서 엄청 마음을 편하게 해도 된다는 거죠. 자, 6개를 틀려도 돼.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14, 15, 21, 22 이런 애들은 문제를 신경도 안 써도 돼. 안 읽어대. 근데 14번 기억리은 나가와? 그럼 이제 기억리은까지만 풀고 찍을 수 있는 거고요. 얘네들 안 읽는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두 문제 더 틀릴 수 있죠. 여유가 있잖아. 그럼 시험장에서. 내가 이 문제를 안 틀리고 싶은 마음은 있지. 그렇지만 무조건 맞춰야 돼. 이게 아니고 내가 스킵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고. 근데 얘가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어떻게 돼? 여러분들 경험해 봤으니까 알겠지만은 퍼퍼링 존에서의 10번, 11번, 12번 이런 거 푸는데 그 압박감 엄청 크다는 거지. 그 압박을 이겨내고서 뚫고 지나가서 막 어려운 문제까지 풀어야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계산 실수도 나오고 그러는 거야. 자,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 무슨 말인지 알겠어? 26점을 어떻게든 목표로 해서 26점을 만들어라. 1, 2단원에서 이번에.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이제 준비한 교재 강좌가 바로 이제 26이라는 겁니다. 4월 중순부터 이제 미적분, 확통, 기하까지 다 이제 출시가 될 예정이니까 거기서 또 이제 만나는 걸로 하고 거기까지 아직 시간이 있잖아요. 이게 4월 중순이니까 2주 정도 지금 남은 상태고요. 2주에서 3주 정도 남았습니다. 이제 개강이 전까지. 그 전까지 여러분들 이제 뭐 하셔야 돼? 개념이 필요한 사람은 개념으로 돌아가셔서 상승효과부터 탄탄하게 잡으시고 제발 뭐 1, 2월 달에 개념 끝내고 3월 달에 기출 몇 바퀴 돌리고 이런 그 남들이 정해놓은 그 틀 있지? 그 캘린더에 맞춰가지고 공부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 이제 마무리하자. 선생님이 해주고 싶은 얘기. 오늘은 어떻게 했어? 차분하게, 차분하게 생각해봐라. 마음을 편하게 먹고 차분하게 생각하고 또 냉정하게 생각해야 돼. 지금까지 막 급하게 급하게 서둘러가지고 왔다. 그러면 차분하게 다시 돌이켜봐. 아직 시간이 있어. 아직 시간이 있고 여러분들한테는 기회가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쫄리지 마. 절대로. 그리고 선생님이 도와줄게. 내가 있잖아. 내가 왔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궁금한 거 필요한 거 있으면은 또 Q&A 게시판에다 남겨주면 선생님이 답변 드릴 테니까 선생님하고 상의해가면서 상담 받아가면서 같이 한번 해결해보자고. 알겠죠? 자, 4월 한 달 여러분들 힘내시고 파이팅 해봅시다. 자, 파이팅!